어깨셔너가 더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졌어요 어? 뭐야? 으악 왜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요 다 같이 서핑하러 괜찮은데요? 대표님 대표님 어깨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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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반대로 방할 terפר 그리고 게임alla 한때 같이 가서 하루만 이거 basic concept 수요일 밤에 가서 목ognom 일하고 월밭수 연차수 그렇게 하TViner 진짜요? 진짜요? 아니 날짜를 만약에 화면에 잡아야 되잖아요 진짜요? 지금 어떤 모습을 하는 거예요? 빨리 만날 수 있는 워킹샷 빨리 만날 수 있는 워킹샷 일단 여기를 떠나는 거 좋아 아 이게 바다 앞으로 숙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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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샵이에요? 이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아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아 장소 먼저 정하고 아 장소 먼저 정하고 네 이 집함이 너무 좋아 이 집함인데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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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쪼금만 걸어가면 티셔츠 맞혀요? 티셔츠를 마신다 오늘 5월 중순이죠? 그럼 지금부터 추진해야 돼요 어지럽네요 예산 좀 봐야 돼요 그거 좀 생각해봐야겠죠? 그거 좀 생각해봐야겠어 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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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을 가지고 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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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을 가지고 아아앗이 엄청난 점심시간이었다 아 엄청난 점심시간이었다 던질로 열심히 해봅시다 아 근데 오늘 던갓은 다음 거 보러셨어요 형이 지켜보는 사다리 성격이 맞춰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 너무 웃기다 한담 하나 둘 셋 아! 갈마즈 너무 털름다 오붓하게 감사합니다 1편은 숙소 확정까지 숙소 확정과 방 대전까지 어디 채널에 올라가요? 사다리필름 채널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뭔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그냥 공간만 바뀐 채로 하기에는 되게 좀 아쉬운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 조를 짜서 그날 촬영 편집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먹고 촬영한 사람 먹기 한 번씩 먹어서 조를 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학생이니까 그날 찍은 거래요. 한 개에 찍은 거래요. 그날은 찍은 거래요. 이 날은 무선가서 그걸 하기에 그걸 이제 워케이션 출신을 위해 만들게. 네가 20здART 그러면요